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시흥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외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지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인 성장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흥시민 캠퍼스 Q를 시작했습니다. 12년간 풀뿌리 교육을 이끌어온 시흥아카데미의 의미와 가정을 더하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에서 Q는 질문, 퀘스천, 양, 컨터티, 질,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평생교육을 넘어 시민교육의 삶을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단계별 4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소양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인문학교, 부모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부모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뿌리학교, 민주시민의 교육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시민학교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31개 프로그램에 164회를 진행했고 3,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문학교는 명사특강을 비롯해 달마다 다른 주제의 달달인문학,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학교는 생애 단계별 맞춤 부모교육과 시흥의 부모들이 서로를 가르치는 부모교육 강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정보 통합관리로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협업한 인문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흥의 인물, 명소, 역사 등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새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해설집 제작, 연구모임 지원, 관내 인문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취재할 계획입니다. 시민학교는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와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합니다. 시민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법, 갈등관리법 등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놀이와 토론, 워크샵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문학교에서 부모학교, 뿌리학교, 시민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이 개인, 가정, 지역, 국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Q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시흥교육 캠퍼스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자 출결과 학습 이력 등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또 시흥시 인증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시민학위제 운영으로 시흥시 소속감을 부여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겠습니다. 시민 참여는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교육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학습연구실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교육 방식과 시간도 학습 수요에 따라 대면, 비대면, 주간, 야간, 평일, 주말 등 유연하게 운영하며 다양한 학습 장벽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큐가 시흥시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큐는 지난 2월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며 올해를 뜻깊게 출발했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로 도역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흥시민 캠퍼스 큐가 지닌 가치와 우수성, 참신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큐가 꿈꾸는 교육도시 시흥은 시민이 도시 안에서 수준 높은 배움을 즐기고 성장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선순환의 도시입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큐는 질 높은 평생학습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시민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민 캠퍼스 큐를 통해 20여 년간 이어온 시흥시 평생학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